우리는 탄생을 선택할 수 없죠. 그렇다면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환자가 된 한 남자. 삶의 의지를 잃은 그는 안락사를 하기 위해 실수로 떠나 준비를 하는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화 미 비포 유. 2016년 개봉한 이 영화는 안락사라는 묵직한 주제로 진정한 죽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죠. 좋은 죽음이라는 뜻의 안락사. 과연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일까요? 극단적인 선택일 뿐일까요? 지난 3월 한 매체에 따르면 총 2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암으로 고통받던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한 것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머나먼 타국인 스위스까지 가서 삶의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스위스는 2006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안락사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해요. 이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이나 주사를 주입해 적극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죠. 그래서 안락사의 또 다른 말은 조력, 자살이라고도 불리죠. 반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연명의도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사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현재 3곳의 안락사기관이 있어요. 추리히에 있는 안락사기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습니다.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가 5년 만에 10배로 늘은 겁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81%가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죠.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 또 인간의 권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행복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는 삶의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죽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걸까요? 지난해 저명한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스위스 이터널 스피릿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104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죠. 그는 품위 없이 더는 살기 싫다며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들으며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삶과 죽음 사이, 그 정답 없는 갈림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원하는 시기에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극단적인 선택일 뿐인 걸까요? 삶과 죽음 삶과 죽음 삶과 죽음 삶과 죽음